약간 오른쪽 핸들드여서 다 찍고 이제 카메라 보고 누나 이쪽이 예쁘다며요 어 그건 맞아요 내 어깨 대보고 해봐야 되는 거 아냐? 살짝 이렇게 하고 이쪽 어깨가 다 붙게 수정해야 돼요? 어깨가 다 붙는다는.. 팔꿈치가 몸에 붙어야 돼 어때? 더 땡겨야 돼? 이거를? 아니 됐어 괜찮은 것 같아 내 어깨 대보고 해봐야 되는 거 아냐? 살짝 이렇게 하고 이쪽 어깨가 다 붙게 수정해야 되잖아 어깨가 다 붙는다는 거 아냐? 그러니까 팔꿈치가 몸에 붙어야 돼 아 이렇게? 진짜 편해 보인다 군베이가 진짜 보인다 뭐라고요? 네? 군베이 어깨에 들렸어요?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너무 비행기인데 너무 비행기인데 넣지 말라고 하면 넣을 거 같아 넣으라고 해도 넣어요 노력 중이랍니다 지금 뭐예요? 글씨가 지워져가지고 다시 씁니다 칵도 없지? 잘한 것 같아 귀신같은데요? 왜요? 아 이게 그게 좋아요 응량 어때요? 아 좋아요 맞아요? 아 근데 우리 리모콘은 어떤 것 같은데 그 리모콘이 정렬하고 뒤에서 못 찍을 것 같고 네? 너무 인위적이야?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다크서클 제조야 이거 너무 멋있다 아니에요? 참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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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구갤무게 쓰이셨다 괜찮은데? 촬영 네 그렇게 섬는데 네 좀 더 아 약간 이거 가로로 한 번 넣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안 넣어봐요 내가 안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말로만 하고 안 넣었나요? 어때요? 밥 짜요 괜찮아요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와 좋아요 나 좀 잡았지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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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질기잖아 너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욕을 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잖아 어때요? 응감님 너무 재밌어요 순조러워요? 네? 싱그럽냐고요? 네네 싱그러워요? 네 너무 싱그러워요 진짜 얼빠졌네 아 진짜 짜증나요 장사의 신인가? 장사의 신 그 유튜브 중에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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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예요? 운행장실? 운행장실 말고 아니 우리 조명견동님도 좀 당해봐야 돼 그게 뭐예요 장사의 신이 뭔데요? 지구의 모든 곳에서 얼빡 사실 진짜 얼굴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맞아 원해요? 원해요? 우와 지금 미진이 자기만의 작품 연출 중이야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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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보장 해줘 색보장 색보장? 색보장 왜 하는데? 토요케 나 고양이 필터 시워주는데 아니 진짜 이상한데 감독님 저희 됐습니다 그냥 조커 미쳤어 상상의 조커 언니 어때요? 코리안 여성 조커를 자칭하고 있는 탈감님 탈감님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박찬욱 네 왜요? 저 재밌는 거 너무 가까워요 저 사실 이쪽에 좀 더 잘 나와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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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는 거야? 이게 그냥 재밌어요 근데 그렇다면 근데 그런 거에요 네가 뭘 하는데 재밌는 거야? 헉 비중은 틀에 나왔는데 가운데 있는 게 조금 더 나은데 SST가 방금 어디인 줄 알아? SST 이거 봐봐? 그냥 안 보자 아까 어디에 있어? 저기 방금 옆에 병갑님 네? 지금 마플 먹고 생각나요 마플 먹고 있어 지금 미애인 줄이라서 무조건 대답 힘들거든요 나가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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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나오나 산 나오나 샘샘 철팀 하트 해 주세요 하트 반쪽 하트 반쪽 하트 예 예 3030 이름 맞나요? 네 근데 입만 나와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내가 찍고 잘라서 확대시켜서 해야지 아 그럴 수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? 근데 왜 왜 왜 나 열어볼 건데 하트 아빠 동영상인데 빨리 말해 잘 먹었어요 오빠 아니 생색 내달라네 생색 부자 달라네 생색 부자 달라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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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넣었는지 몰랐던 때에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때는 너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방은 오랜만에 꺼낸 가방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먹을 거에요? 약간 감정이 약간 짜증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쓰는 것만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담배 냄새 이걸래 담배 냄새만 있어야 돼 아니 아니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담배 냄새가 나는데 어제는 창문을 못 열었다니까 어디에 말할게도 없고 아니 내 체래야 다시 해볼까? 차라리 연령을 받아줘 나는 막 이런다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자랑을 다 다닌다? 근데 일단 방법 두 분 다는 짜증나지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했죠? 음.. 원래 이거 구도 알려주는 게 네 은지 언니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너가 다 짜증나 구도 알려주고 그림도 입혀줘서 불감되어 주는 거 다 제가 하고 매트 박스 그거 빼고 끼우고 렌즈 교체하고 장비도 다 관리하고 은하 팀에 엄청 빨리 일어나가지고 조명 장비도 제가 다 체크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? 네 힘들었어요? 아니요 행복했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우리 이제 곧 끝나요 예이 좀만 참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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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이렇게 2초 레디 액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넣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덕분에 영혜원. 흥족하게 촬영을. 네? 촬영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독님이세요? 해장복같아. 옛날이네요. 동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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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랐어. 오 잠깐만. 이 모든 게 나한테 나왔네. 동의해. 중성씨가 자꾸 찡찡거려요. 옆에서. 동의해달라고. 빨리하자 우리. 동의했잖아. 우리 이제 시작해야 돼요. 여러분 시작할게요. 미술님. 동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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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가보겠습니다. 레디. 액션. 포기하고. 연단이. 청춘, 아트. 장학수분. 화이팅. ij2 Tabii. 둘 다. 한국의 가족. 고기, 아트. 동의해. 첫 번째 명. 트레이드로. 동의해. 코너. 2개. 코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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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호선 예술가들 작은 분, 오케이 컷!